요리 만드는, 이거 하는 건 내가 잘한다. 이거 하는 거지. 잘한다고 또 하신다. 이거 내가 많이 해 볼 수 없지. 우와, 잘하시네요. 잘하세요, 또. 감각이 있으셔. 맥종원 씨가 뭐야? 저 양념소. 요리 잘하네. 요리 잘하기에는 양념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. 먹는데야. 누구는 못해. 5학년 짜리도 해. 아니요, 이거는. 진짜 잘하는 거. 어려워요. 아니, 아버지가 저렇게 음식하는 모습을 저는 한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. 아이고, 이거 다시 해요. 왜? 물기 좀 쏙 빼. 바짝 익혀요. 바짝 익으면 고기가 맛이 없지. 맛이 없기는 왜 없어. 고기를 바짝 익혀서 먹으면 좋은 사람이 맛있어. 자기야, 그거 소고기 안에 있네? 고기 아니야, 이거? 너가 먹어도 모르네. 이거 대주 고기야? 아니, 잡채 넣는 거 바짝 익혀서 누가. 대주 고기 지금 끝내준다, 이거. 이거 잡채, 어디 가. 와. 뜨거워요? 하면서. 오, 너무 뜨거운데? 대박. 약간 갈리스마 또 무너지셨는데. 원래 찬물에다가 할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, 나한테 해야지? 아, 나한테 해야지? 아, 나한테 해야지? cip